카타가 되는 거 같아. 첫 번째는. 강릉이 끝인 것 같아. 진짜 females? 고생 중이야. 봐봐, 한계를 해봐 이제. 응. 눈에 뺏기 눈에 뺏기 눈에 뺏기 알겠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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